3월 25일 목요일 3월 4일 이후 20일 동안 성모님의 발현이 없었던 루르드 마을은 조용한 새벽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날 베르나데트는 강렬한 내면의 충동을 느껴 새벽 5시에 일어나 동굴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강렬한 기대감으로 뛰고 있었다. 동굴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서장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베르나데트는 동굴 앞에 서서 잠시 기도하던 중 성모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성모님은 장미나무 위에 서 계셨다. 그 모습은 기적의 메달에 그려진 성모님과 유사했다. 베르나데트는 세 번째로 성모님의 이름을 물었다. 성모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셨다. 그리고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시더니 합장한 손을 가슴 위로 올리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다. 그 후 서서히 손을 펴고 베르나데트를 바라보시며 감격에 찬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그 말씀이 끝나고 성모님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졌다. 베르나데트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베르나데트는 성모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녀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 이후 이 사건은 루르드 발현의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되었다.